쇼키리 쇼키리 야 이거 오카 찍으면은 님들 아 나 우리 우리 둘째 기저귀 좀 빌려서 입어야 될 것 같은데 진짜 거짓말 아니고 쇼키리 못하네 이게 이제 리버풀하고나서 게임이 재밌어져가지고 그냥 2팀으로 한번 티오 올려보자 빨리 나 끝게임하고 싶어 들어가자 그거지! 아 업사이드 아아 아깝다 아 아깝다 어? 아 나오다 말았어 아아 더 눌렀어야되는데 아아씨 아 이거 토레스 여기 또 한번 생각해봐야겠다 좋았다 이거 골 이야아 이게 리버풀의 전개거든요 아 방금 되게 좋았다 아아 아이씨 에? 어허우씨 나이스 어허우씨 아아 차킬이라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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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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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늘 제트지 한번 보고싶었는데 아깝다 아아아아악 왔다 제라드 제라드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아하하하 이거지 이 맛에 제라드 씁니다 얻 어 반칙반칙 그러쩔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이 하하하하 쉬아 아 가볍다기보다 되게 괜찮아 빠릿빠릿해 나 되게 체험안 좋을줄 알았는데 어씨 살라 조금 아쉬운거 살라가 약간 그 약발 약발도 약발이고 살짝 몸싸움이 좀 아쉬워가지고 크아 소비 좋네 안정감 미쳤다 좋았다 이렇게 여기에 샤키리 윙 여기에 토레스 토레스 원래 190억까지 떨어졌다고? 뭐야 이거 수직상승했는데? 아 뭔가 지금 사기 좀 그런데 이러면? 아니면 살라 톱 어때? 샤키리 윙어 약간 바꿔보는거야 샤키리 윙어 이거 약간 바꿔보는거야 샤키리 윙어 괜찮을거 같은데 이게 오히려 더 좋을수도 한번 해봄 샤키리 윙어 톱살라 자 갑니다 샤키리 윙어 진짜 좋을거 같아 어우 이미 좋네 샤키리 윙어 좋아 샤키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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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원맨쇼 오졌다 샤키리 원맨쇼 축구 혼자 하네 샤키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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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샤라가 어떨지 샤라 이광인 커러스 매서운데 역시 번뉴의 에이스 샤키리 샤키리 와.. ㅅ바 이것이 대한민국 레전드인가? 후와ㅔㅇㅇ 지린다 야 진짜 얘 지린다 진짜 샅키리 미쳤다 아니 나 이렇게 등지고 딱딱 좋으네 처음 봐 와아씨 와아 아아 마네야 집접더 와아 슈팅 좀매빠네 와아 어떻게 막았냐 이거 이거 아 까비 어? 어바 아니야? 뭐야 붕붕차 뭐야 어허씨 야 이거 뭐야 아 이거 이렇게 한번 해볼까 제라드가 샤키리에게 제샤라인 진짜 진 찐으로 한번 오 아 아 씨 아아 아니 근데 한국에 왜케 많은? 공식경기 하다보면 한국 굉장히 많이bbe 샤키리 샤키리 와양 mer 진짜 많이 봐 샤키리 샤키리 아아 제샤라인 이거지 샤키리 샤키리 흐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 이스터 포킹 제라드 제라드 젤아드 어 안들어갔어 아..들어가는줄 응 2대0 아 근데 꼴돌릴까? 아 농감입니다 말이없네요 샤키리 응 실력 여러분 이분 상대가 털었습니다 아시죠? 아아 이거 한골 더 넣어야겠다 한골 더 넣고 빅맨하고 이제 끝내야겠다 야이씨 살라야 샤키리 샤키리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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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샤키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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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스타일 아니야 샤키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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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어떤느낌이야? 요런느낌 뭔지 알겠지? 형 주먹은 안묵직해 보인다고? 야 나 지금 왼손에 감각이 없어 나의 펀치때문에 아 잠깐만 아 내 주먹 왜케 쎄 미쳤는데 나중에 펀치기계 한번 치러가야겠다 헐 롤롤롤